한국의 대표 경차 기아차 모닝이 유럽사도 통했다. 기아 자동차는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 작지 아우토벨트지가 최근 게재한 유럽 대표 경차 6차종 비교평가에서 모닝이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i10도 2위를 차지하며 국산 차종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기아차의 모닝, 현지명 피칸토, 현대차의 i10의 피아트 팬더, 푸조 107, 수즈키 엘토, 다이아츠 쿠오레이 등 총 6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유럽 대표 경차 비교평가는 아우토벨트의 자동차 전문 평가원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에 걸쳐 내외장 및 차체, 구동계, 안락성, 주행성능, 경제성 등 6개 모델 평균 286점, 아우토벨트는 1위를 차지한 기아차 모닝에 대해 실내 공간이 넓고 안락하며 운전에 즐거움을 주면서도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며 경차의 품질 수준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아우토벨트는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로 매주 70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36개국의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점유율 70% 이상의 유럽 최고권위의 자동차 전문 잡지로 작년 12월 자동차 한일전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 높은 품질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